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습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은 잉두금 승부무스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핑크다이아몬드 그동안에 찾아 놓은 핑크다이아몬드를 공개하면서 이번 새로운 곳으로 다이아몬드카페를 간판을 내고 이제 그동안 마케팅을 좀 저희가 소홀히 했는데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간 특별 이벤터로 할인을 하는데요 먼저 가져간 3임자죠 그러니까 한 2, 30개 정도를 행사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싸게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요거는 핑크다이아몬드 양이 좀 제법 됩니다 406캐럿이고요 406캐럿이고 투명도는 좋은 편이에요 투명도는 좋은데 투명도는 좋은 편입니다 안에 뇌포물은 당연히 있고요 중3급에 해당됩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군고구마처럼 잘 익었죠 제가 늘 잘 익은 걸 군고구마 표현을 쓰거든요 딱 군고구마 표현이 맞아요 군고구마처럼 잘 익은 다이아몬드가 아주 질이 좋은 거예요 핑크다이아몬드로서 아 멋있네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여기에 이제 바깥 부분이 금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체 하나로 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면 잘 주게 되면 한 400캐럿이다 하더라도 5캐럿짜리가 그렇게 질이 좋은 걸로 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기본적인 400캐럿이라 하더라도 한 50캐럿짜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지혜로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누면 한 5캐럿짜리는 한 6, 7개 이상 나오고 나머지는 기르바시로 3캐럿 밑으로 나오겠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경도 테스트는 4에 4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5에 3에 보통 초보 5, 6에는 초보가 하고 4는 전문가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4 이상이면 다이아몬드로 거의 90% 이상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에서 하면은 거의 100%라고 해도 가능해요 99% 다이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일 때는 아 이건 2에서 하니까 올라가다 조금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SIC하고 C하고 거의 한 반반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C쪽보다는 자 이거는 네 네 7도 나오고 SIC은 또 많이 나오고 핑크다이아몬드 쪽은 좀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어? 이는 아 2로 했군요 아 참 제가 2로 하니까 그렇죠 4로 하면 무조건 나오고 그렇지 어우 이 정도면 수준 그럼 그렇지 네 이 정도면 다이아입니다 이 정도면 다이아 계열이 들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에 하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꼭 확인하라고 했죠 사파이로 가지고 사파이로 꼭 확인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맞아요 다이아몬드 맞습니다 그동안 네 보통 이제 스피네일 계열이 경도 8짜리가 1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포항에 의뢰가 들어오는데 어우 이거 다이아가 아닌데 10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그건 뭐냐면 단계층인데도 좀 수준급은 나와요 아주 투명도가 좋을 때는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다이아로 착각할 수 있죠 스피네일 계열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수증에서 조금 한 단계 나오는 것들이 포항을 비롯한 울진 또 울산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 중에 다이아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렇게 하고 경도가 400캐럿인데 특별 판매합니다 네